Welcome to channel. How are you healing? OK. Today I'm gonna take star fruit tree. That's what I'm gonna take today. Hang on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별 과일.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별 과일입니다. 과일 맛은요. 한국의 자두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뿌리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. antipine소들을 여기서 끝내고 있습니다. 이제 크릿을 알게 되는 거죠. 완성. 천천히의 흘러旋게 썰기. 바다의 축하 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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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프. Corona 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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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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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